나는 그게 왜 매듭이 안 지어졌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. 난 되게 보고 싶어요. 두 사람이 매듭을 짓는 배틀을. 저는 그냥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. 같이 엮이고 싶지 않고 같이 이렇게 서있기 싫어서요. 그럼 왜 나왔어요 언니? 저를 뭐 꼬리 펴라 그러는데 야 XX 다 들리거든요?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. 나 땅으로 찔러오지 마. F**k 쪼레들 상탈의 코미디 니가 뱉어 뱉어 디스 리스텍도 못돼. 오늘 할 줄 아는 게 욕과 허세. 니 타이밍은 여기까지 받아들여. 지대 wij UN knows! 이리 안팔고